안녕하십니까? 1단계 해독과정이 진행될 때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풀어지면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해독해주는 항산화제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디톡스를 하다가 오히려 더 심각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단계 해독과정에서 필요한 항산화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1단계 해독과정에서 필요한 항산화제 중에서 셀레늄과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해독과정에서 필요한 항산화제 중에 셀레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셀레늄은 토양에 있는 미네랄로 식품이나 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셀레늄이 부족하면 심장질환 등 각종 병에 걸릴 위험이 커짐으로 꼭 섭취해야 하는 성물입니다. 셀레늄은 항산화작용으로 활성산소에 대응하고 세포 변종을 막아주면서 노화를 예방하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소염작용을 통해서 여러 질병을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셀레늄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세포 손상을 늦추거나 예방합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의 항산화제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항산화제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비타민 U와 같이 섭취하면 더 좋습니다. 또한 다른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글루타치온의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피부에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몸에 셀레늄이 적으면 염증성 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염증성 피부 질환에는 여드름, 습진, 건선 등이 있는데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는 피부 염증을 막는 중요한 효소입니다. 셀레늄은 이 글루타치온을 재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셀레늄은 면역력이 약하거나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간, 전립선, 결장, 폐암 등의 효능이 더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암치료 과정 중에 이 성분을 꾸준히 복용한 환자는 암치료에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몸에 셀레늄이 적으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성분이 풍부한 식품이나 보충제를 먹는 것이 심장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셀레늄은 원활한 면역 기능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HIV 같은 바이러스의 성장을 막는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HIV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성분을 섭취했을 때 에이지로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천식에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만성적인 천식 환자의 셀레늄 수치는 평균보다 훨씬 낮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노화의 주범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이 성분의 수치가 줄어들고 그것이 인지력 감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충제 섭취로 나이와 관련된 정신 결함을 개선할 수 있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곱째,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돕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스트레스, 감염, 방사선,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타치온의 생성이 차츰 줄어드는데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서 우리 몸에 글루타치온 생성을 돕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셀레늄과 심혈관 질환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성분이 부족해지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 성분은 비타민 E나 베타캐로틴과 같은 다른 성분과 함께 작용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키는 작용도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19세 이상 성인의 셀레늄 하루 권장 수량은 5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양은 일반적 식단에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하루에 약 4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넘기면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셀레늄의 결핍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근증, 심부전증, 심계항진, 피로, 식욕저하, 근육통, 근육소모, 연골세포 괴사, 골관절염, 관절 변형, 성장발육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을 과다 섭취할 때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 번에 750 마이크로그램 이상 섭취할 때에 손톱과 이가 빠지고 부취, 열, 매스꺼움, 부토, 설사, 탈모, 무기력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셀레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브라질 너트는 맛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한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의 가장 좋은 공급원입니다. 브라질 너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330%에 해당되는 1819 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100g의 해바라기 씨는 셀레늄이 79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100g의 섭취가 79mg의 셀레늄 하루 권장 섭취량의 144%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100g의 마늘 속에는 77마이크로그램, 하루 권장량의 140%에 해당되는 셀레늄이 들어 있습니다. 100g의 마늘 속에는 77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셀레늄이 1분의 2컵에는 18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의 33%가 됩니다. 강낭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으며 셀레늄에 좋은 공급원이 됩니다. 강낭콩 1컵에는 10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고, 하루 권장량의 17%에 해당됩니다. 강낭콩은 단백질과 섬유질과 아미노산 및 셀레늄에 좋은 공급원인데,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식품입니다. 강낭콩은 단백질과 섬유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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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질을 확정합니다. 치아씨가 28g에 15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 이는 하루 권장량의 28%에 해당됩니다. 현미는 복합탄수화물, 비타민 B군, 식이섬유를 포함한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현미 1컵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19마이크로그램으로 하루 권장량의 35%에 해당됩니다. 현바라기 씨는 4분의 1컵에 19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 이는 하루 권장량의 34%입니다. 참깨는 4분의 1컵에 12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 하루 권장량의 23%입니다. 암아씨는 2큰술에 4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 이는 하루 권장량의 7%입니다. 양배추는 1컵에 3.5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 하루 권장량의 6%입니다. 시금치는 1컵에 3마이크로그램, 하루 권장량의 5%입니다. 브로콜리 1컵에는 2.5마이크로그램, 하루 권장량의 4%입니다. 브로콜리 1컵은 2.5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 하루 권장량의 4%입니다. 코엔자임 Q10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체내 세포 에너지 생산에 관여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90%를 생성하는데, TCA회로와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 때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B 복합체가 부족하면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체내에서 몸에 해로울 수 있는 활성산소가 발생했을 경우, 코엔자임 Q10이 제일 먼저 나가서 제거해줍니다. 코엔자임 Q10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체내에서 만들어지고, 체외에서 음식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에도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비타민 E는 활성산소와 반응하면 산화됩니다. 이런 산화된 비타민 E 성분을 코큐텐은 환원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큐텐은 비타민 E가 작용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인 것입니다. 코큐텐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합니다. 코큐텐 성분은 20대의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40대의 70 내지 80%를 유지하고, 80대에는 절반 이상 감소합니다. 코큐텐의 질병치료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큐텐의 질병치료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질환 개선, 심장마비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부전 또는 심장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는 질환이 오면, 체내 코큐텐 수준은 감소합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더욱 감소합니다. 이때 코큐텐 식품을 섭취하면 세포 에너지 생성 수준을 회복하고,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을 줄여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일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코엔자임 큐텐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성분들이 만들어질 때 동시에 만들어지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 등이 콜레스테롤 생산을 억제하게 되면 코큐텐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심부전,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일 때 음식을 통해 코큐텐 공급이 제대로 안되면 결핍될 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큐텐은 각종 유해물질과 자외선 등으로부터 오는 피부 손상, 세포 손상, 호르몬 불균형을 개선시킵니다. 코큐텐을 직접 피부에 적용하면 피부 세포의 리사이클을 정상화시키고 항산화 효과를 높여 피부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코큐텐을 직접 피부에 적용하면 피부 세포의 리사이클을 정상화시키고 항산화 효과를 높여 피부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코큐텐 수치가 낮으면 피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넷째로, 편두통을 개선합니다. 편두통이 자주 있는 사람들에게서 코큐텐 결핍이 관찰이 됩니다.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ATP 에너지 합성을 제대로 못하면서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큐텐은 주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ATP 생성 기능을 높이고 편두통과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다섯째, 혈당 수치 개선, 당뇨병에 도움이 됩니다. 코큐텐을 보충하면 당뇨병 환자들의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섯째, 근육통과 피로를 개선해 줍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는 근육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코큐텐은 세포 상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세포의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코큐텐을 먹으면 근육 에너지를 생성하고 피로와 근육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큐텐이 ATP 보조 효소로서 근육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일곱째, 항암 효능이 있습니다. 코큐텐의 주요 기능인 항산화 효과는 세포 손상과 세포 돌연변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큐텐의 체내 수치가 낮으면 암발병 위험이 50% 정도 높아지고 발병 후 예후도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가 낮은 코큐텐의 코큐텐 수치는 일반인들보다도 낮습니다. 보통 암환자들의 코큐텐 수치는 일반인들보다도 낮습니다. 보통 암환자들의 코큐텐 수치는 일반인들보다도 낮습니다. It improves vision in people with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코큐텐, 아세틸 L-카르니틴, 오메가3 이 세 가지 성분을 복용하고 시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코큐텐, 아세틸 L-카르니틴, 오메가3 이 세 가지 성분을 높여줍니다. 아홉 번째, 임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It increases your chance of getting pregnant. 코큐텐은 난자와 정자의 산화 손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난자와 정자의 숫자를 늘리고 활동성을 강화시켜 불임의 여지를 줄여줍니다. In particular, it increases the number of eggs and sperm and enhances their motility, reducing the chance of infertility. 페이로니 병행에 의한 발기부전의 효과가 있습니다. It was effective in erectile dysfunction caused by Payoneer's disease. 코엔자임 Q10 1일 섭취 권장량 90 내지 100mg 정도 됩니다. The recommended daily intake of 코엔자임 Q10 is about 9200mg. 코큐텐은 과다 복용 시에 오심, 구토,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 may have side effects such as nausea, vomiting, and skin rash when overdose. 임산부나 수유부는 복용을 피해야만 합니다.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 코큐텐을 같이 섭취하면 혈압이 더 낮아질 수 있어 조심해야만 합니다. If you take 코큐텐 while taking high blood pressure or hyperlipidemia medications, your blood pressure may be lowered more than expected, so be careful. 코큐텐 함유 식품을 살펴보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foods containing 코엔자임 Q10. 땅콩에는 100g당 2.8mg, 참깨에는 100g당 2.46mg, 호두에는 100g당 1.9mg, 대두콩에는 100g당 1.87mg, 현미 미강에는 100g당 0.49mg, 붉은 고추에는 100g당 2.3mg, 김에는 100g당 1.87mg, 깻잎에는 100g당 0.76mg, 당근에는 100g당 0.6mg, 브로콜리에는 100g당 0.59mg, 감자에는 100g당 0.33mg, 아보카드에는 100g당 0.95mg, 딸기에는 100g당 0.14mg, 포도에는 100g당 0.13mg, 사과에는 100g당 0.11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이 2.8mg씩 100g당 1.8mg, 참깨 2.46mg씩 100g, Walnuts 1.9mg씩 100g당 10g당 1.87mg, 서입이 1.8mg씩 100g당 1.101mg씩 100g당 1.48mg. 어뜸 무반 aret은 동그랑에서 100g당 0.14mg씩 100g당 0.49mg씩 100g당 5.8mg씩 100g당 1.87mg씩 100g당 0.87mg씩 100g당 0.76mg씩 100g당 00g brain 0.63mg per 100g for carrots, 0.59mg per 100g for broccoli, 0.33mg per 100g for potatoes, 0.95mg per 100g for avocados, 0.14mg per 100g for strawberries. Grapes contain 0.13mg per 100g and apples contain 0.11mg per 100g.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해독 1단계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항산화 중에서 티올스, 실리마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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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